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품질경영기사 두 번째 과목입니다 통계적 품질관리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적 품질관리는 크게 이제 보면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공업통계 부분이 있고 그리고 관리도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샘플링 부분 이렇게 해서 각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에서 이제 수문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실기에 가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에만 합격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파트는 실기를 위해서라도 이 파트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 하시게 되면 실기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공부하면서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먼저 우리가 데이터의 정리 방법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죠 데이터의 정리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각각의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 말 그대로 정리하는 방법인데 이 파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를 굉장히 잘 다루셔야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를 다루셔야 되고 이 공학용 계산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촬영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공학용 계산기 전반적인 우리가 품질경영기사에서 사용되는 어떤 기능이나 사용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꼭 보시고 이 강의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정리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모집단과 시료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죠 모집단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모집단과 시료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 단어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잘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은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의미하는 바를 아 모집단, 시료이라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셔야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집단과 시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을 할 적에 이제 뭐 볼링을 친다 그죠? 볼링을 치게 되면 볼링을 얼마나 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는다 그러면 볼링을 얼마나 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아 나는 볼링을 잘 칩니다 나는 못 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죠? 이거는 정성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표현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없죠 그죠? 아 당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잡니까? 가난합니까? 나는 부잡니다 가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건 정성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못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수치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볼링을 얼마 칩니까? 아 나는 보니까 한 200 정도 칩니다 아 잘 치네 이렇게 되겠지 그죠? 당신은 얼마나 잘 삽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의 재산은 뭐 현금만 한 100억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숫자의 힘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재산은 100억입니다 라고 했을 때 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죠? 부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숫자의 힘인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똑같은 거죠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당신의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어 우리 회사 제품 아주 좋지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링 실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20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그 값은 200이라는 그 값은 나의 볼링 실력의 대표 값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친구하고 볼링을 치러 갔을 때 딱 200이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99가 나올 수도 있고 201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 볼링 실력의 대표 값은 얼마다? 20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런 어떤 이해적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한번 드리면 우리가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 회사의 제품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이런 분필을 우리 회사에서 생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제품의 길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뭐 강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그죠? 가장 중요한 특성치가 우리가 길이다 길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얼마냐? 너희 회사 제품은 얼마냐? 물론 이제 우리 회사의 대표 값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대표 값을 모른다라든지 궁금하다라고 했을 적에는 이 값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모집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집단 내가 알고 싶은 집단 이게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집단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이 전체 집단 이 전체 집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은 어제도 생산했었고 어저께도 생산했었고 또 뭐냐면 오늘도 생산하죠 내일도 생산하고 일주일 후에도 생산하고 또 한 달 후에도 생산하고 1년 후에도 생산할 겁니다 물론 1년 전에도 생산했겠죠 그러면 이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셀 수가 없죠 얼마나 앞으로 생산할지도 모르잖아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집단 이 집단 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 실제적으로 알고 싶은 집단입니다 이 모집단은 전체가 이제 유한할 수도 있고 개수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수가 무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은 크게는 이제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에 대한 길이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서 생산한 이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다 조사한다라는 거는 우선은 뭐냐면 개수가 너무 많죠 알겠죠? 개수가 많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는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뭐 그런 여러가지 시간적인 거나 경제적인 면에서 따졌을 때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일부를 뽑아내게 되겠죠 여기에서 일부를 뽑아서 이만한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알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보면 시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료라고도 얘기를 하고 표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샘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뽑았는 거죠 샘플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시료 혹은 표본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를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쓴다 그래서 여기에서 뽑아서 우리가 이 집단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집단을 조사를 했을 때 여기에서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뽑아서 조사를 한다 그죠 그럼 어떻게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지 알겠죠? 잘 뽑아야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잘 뽑기 위한 방법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갖다 우리가 뽑는 행위 자체를 샘플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뽑는 행위 자체는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뽑혀진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샘플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시료라고 얘기를 하고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용어를 더 많이 쓴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뒤에 가면 뭐 통계학도 배우게 되어있지만 지금부터 샘플링이라든지 또 샘플링에서 여기에서 뽑았을 때 뽑았을 때 이 특성치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파트도 배우게 된다 이게 이제 큰 세 파트죠 알겠죠?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치가 어떤지를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하려니까 잘 뽑아야 되니까 이 샘플링 두 번째 파트가 되겠지 두 번째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샘플링하고 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또 그 샘플링된 그죠? 특성치가 있으면 관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관리 그죠? 관리도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뽑게 됩니다 모집단 이 집단은 우리가 알고 싶은 집단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일부를 뽑아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뽑아서 예를 들어서 볼링을 얼마 칩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볼링장에 가서 쳐보겠지 그죠? 오늘도 쳐보고 오후에도 쳐보고 저녁에도 쳐보고 이렇게 해서 볼링을 해봤더니 200 평균 200이 나온다라는 200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볼링을 200을 친다라는 거는 이 200이라는 값은 나의 뭐? 대표 값이 대표 값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나온다? 대표 값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의 어떤 실력을 대표할 수 있는 값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뽑아서 조사했다라고 했을 때 당신 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길이는 얼마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회사 제품의 길이는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값은 그 회사 제품의 길이의 대표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대표 값만 가지고는 그 값을 전체적으로 다 나타낼 수가 없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허터짐의 정도가 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집단 모든 특성을 나타낼 적에는 항상 뭐 대표 값과 허터짐의 정도를 같이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 이 집단은 대표 값이 이 정도 될 거야 그리고 허터짐의 정도는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추측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 보면 모집단과 시료 이렇게 돼 있는데 모집단은 뭐로 돼 있습니까? 모집단은 조사 대상 전체 즉 뭐 우리가 알고 싶은 집단 모집단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집단이 모집단이 되는 거지 알겠죠? 모집단 그렇게 되는 거고 표본 뭐 시료 때에 따라서는 샘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모집단으로부터 뽑힌 일부 아니죠? 일부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뽑았는 거죠? 일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모집단의 모수를 알기 위해서 아 이 값은 이것쯤 될 거야 추정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선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모집단이 뭐다 그리고 표본 시료라는 게 뭐다라는 정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모집단이 무한대로 크면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기 가면 부산에 해운대 해수욕장 있죠? 모래알 만큼 많습니다 그죠? 셀 수가 없죠 이걸 갖다가 무한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급이다 그죠? 우리 학년이다 학급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 1학년 일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뭐 30명이 됐던 60명이 됐던 이런 한정이 있죠 이때를 갖다 우리가 유한모집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무한모집단이 있고 모집단 중에서도 그 한계가 있는 유한모집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데이터의 종류가 나온다 그죠? 데이터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분류 구분을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연속형이 있고 연속형 여기 데이터에는 연속형이 있습니다 연속형 연속형이 있고 그리고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연속적이 아닌 걸 얘기하겠죠? 연속적이 아닌 이걸 갖다가 이산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죠? 이산형 연속형과 이산형이 있다 그래서 연속형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로 보면 계량치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계량치를 나타내고 이거는 우리가 계수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연속형이냐 계량치냐 아니면 이산치 계수치냐 우리가 이 부분은 품질경영할 적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연속형 계량치는 계량치는 뭐고 계수치는 뭐냐 라고 했을 때 계량치라는 거는 주로 보면 연속형이 연속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게라든지 그죠? 혹은 길이라든지 온도라든지 혹은 압력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주로 보면 계량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계수치라는 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부적합수 부적합수 혹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또 뭐 부적합수 부적합품수 부적합품 부적합품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불량품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죠? 용어가 이제 조금 바뀌어가지고 불량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부적합품수 혹은 부적합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됐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 특히 길이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뭐 무게도 똑같습니다 길이 같은 경우에 보면 당신의 키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의 키는 175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부적합수 간단하게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면 얼마 175.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좀 더 자세하게 이러면 175.34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냐면 이 재능거에 따라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산되는 제품들을 쭉 조사한다고 보면 물론 175cm도 있고 175.3cm도 있고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이것들을 점을 찍어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나중에 되면 이게 뭐냐면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물론 점들이지 점들인데 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연속형 연속형 이해 되겠죠? 온도 압력 이거 똑같습니다 온도가 변하는 걸 봤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점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겠지 그죠? 이걸 연결해버리면 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보면 근데 이산치라고 얘기를 하는 계수치라는 거는 뭐냐면 계수치는 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부적합품 수 셀 수 있겠죠? 부적합수도 셀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걸 갖다 우리가 계수치 이산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품이 이렇게 생산이 됐는데 이걸 하나를 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보니까 이거 잘못 만들었네 그러면 이거는 부적합품이지 그죠? 근데 오늘 생산한 것 중에 부적합품이 몇 개냐 조사를 했더니 부적합품이 몇 개냐 보니까 여기 약간 찌그러졌어요 약간 알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부적합품 수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0.2개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적합품은 1개 2개 이게 끝이에요 이해 되겠죠? 0.2개 0.1개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이걸 우리가 이산치 개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집에 가서 손톱을 자르다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손톱을 자르다가 어제 저녁에 잘못해가지고 이만큼 잘라 먹었어요 알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왔더니 누가 묻습니다 당신의 가족 숫자는 몇 명입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 저녁에 내가 손톱을 자르다가 잘라 먹었어요 그죠? 그렇다라고 해서 당신의 가족은 몇 명입니까? 우리 가족은 3.98명입니다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죠? 3명 아니면 4명 이게 끝이지 소수점 이하로 더 갈 수가 없는 거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개수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잖아 그죠?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눈의 숫자는 1,2,3,4,5,6 이게 끝이에요 1.5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개수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셀 수 있는 그걸 갖다가 개수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연속적으로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길을 이런 연속적인 거는 우리가 개량치라고 이야기를 한다 주로 보면 개량치라는 거는 측정되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개 그래서 우선 거기에 보면 연속형을 한 봅니다 개량치라고 돼있죠? 개량치라고 돼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제에 보면 뭐가 있냐면 무게라든지 부피도 똑같다 그죠? 부피, 길이, 온도, 시간, 압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율, 분량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개량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품질척도로는 거기에 보면 뭐 표준편차 CP라는 거는 공정능력지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공정능력지수 CPK는 치우침이 있을 때 공정능력지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산형이라는 거는 개수치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거기에 보시면 분량개수 결점수 그리고 뭐 에라 발생건수 그죠? 한건, 두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크레임 한건, 두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세워서 측정하는 주로 보면 분량율 뭐 부적합품율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 PPM도 있고 DPU, DPMO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형하고 이산형하고 조금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셀 수 있느냐 1,2,3,4 이렇게 셀 수 있는 개념이냐 아니면 연속적인 거냐 그거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면 이제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정보화 이 내용은 필요 없고 거기에 보면 중심위치 대표값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는 이산형과 연속형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놔두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집단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싶어하는 집단인데 이 집단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일부를 뽑아낸다 그랬죠? 그러면 뽑혀진 이걸 가지고 그리고 시료 표본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뽑는 행위 자체는 샘플링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익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뽑아서 뽑아서 조사를 합니다 알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제품의 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요 제품의 길이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생산된 많은 숫자의 요 제품이 있겠죠? 그러면 그걸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를 뽑아와서 뭐 10개가 됐던 20개가 됐던 50개가 됐던 조사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하겠죠? 그죠? 조사를 했더니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생산된 요 제품의 길이는 얼마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알죠? 얼마냐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사했다라고 보면 물었을 때 요 제품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요 기준이 요거 내 치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cm 정도 된다라고 합시다 10cm를 기준으로 만든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제품을 조사했더니 9.9cm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때에 따라서는 9.8cm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 뭐 10.1도 있을 것이고 10.2도 있겠죠? 뭐 10.0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내가 조사를 했더니 10개를 뽑아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너희 회사의 제품의 길이는 얼마냐 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조사했다라고 해서 우리 회사 제품의 길이는 10.1도 있고 9.8도 있고 10.0도 있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알겠죠? 당신네 회사의 당신네 회사의 제품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10.0 이게 끝입니다 10.0 10개를 조사했다라고 해서 10개의 데이터를 다 부르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간단한 걸 좋아해요 그냥 우리 회사의 제품은 한 10.0쯤 됩니다 아 너희 회사 제품 그렇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해되겠죠?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의 대표값이지 이해되겠습니까? 대표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대표값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떠냐 실력이 어떠냐 특성치가 어떠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표값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대표값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걸 이제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표값 이 대표값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뭐가 있습니까? 평균 있지 평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평균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는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뭐 산술평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평균으로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제 아 산술평균을 나타내는구나 그렇게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용어 자체는 우리가 평균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집단의 그러면 개수가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알겠죠? 이 집단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 집단 모 집단의 개수는 몇 개예요? 모르지 무한 개수도 있고 유한 개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집단의 개수는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집단의 개수를 어떻게 쓰냐면 라지 n 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알겠죠?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문자 n개다 그죠? 넘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를 뽑아내겠죠? 뽑아내는데 몇 개 뽑고 싶습니까? 다섯 개도 뽑을 수 있고 열 개도 뽑을 수 있고 뭐 백 개도 뽑을 수 있겠지 그 중에서 그죠? 많다라면 그러면 몇 개를 뽑느냐 모르지 마음이겠지 물론 이제 우리가 샘플링에 가면 배우긴 합니다마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뽑는데 뽑는데 이 개수를 n이라고 나타내려고 하니까 여기 n이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여기에서는 대문자 n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소문자 n개라고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문자 n이든 소문자 n이든 이거는 뭐? 개수를 나타낸다 대문자는 주로 보면 모 집단의 값을 나타내는 거고 소문자는 주로 보면 시료 표본의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n이 꼬르 몇 개를 뽑았느냐 하면 다섯 개를 뽑았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섯 개를 뽑았어요 다섯 개를 뽑아서 조사했더니 다섯 개의 값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첫 번째 거 조사했더니 예를 들어서 6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다섯 개를 뽑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측정을 할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했더니 뭘 검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6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 조사했더니 7이라는 값이 나왔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걸 조사했더니 8 네 번째 걸 조사했더니 9 그리고 다섯 번째 걸 조사했더니 1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해 되겠죠? 그러면 이 집단의 특성치는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아 조사해봤더니 6, 7, 8, 9, 10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안 한다 그랬죠? 우리는 간단하게 대표값 하나로 나타냅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값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산술평균입니다 알겠죠? 산술평균 여기서 산술평균은 얼마죠? 산술평균은 8이지 8 맞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 8이라는 값을 어떻게 구했냐 이거지 알겠죠? 딱 보니까 8이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산술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5개를 다 더해서 어떻게? 개수로 나눠주는 거지 이해 되겠죠?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나누기 얼마? 5개니까 5 이렇게 하면 8이 나옵니다 이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산술평균을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우리가 x바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x바 앞으로 계속 사용될 겁니다 x바라는 거는 x바는 우리가 평균을 나타낸다 그 중에서 산술평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얘기를 하면 다시 얘기를 하면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나누기 5 개수로 나눠줬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5개니까 그렇지 10개 50개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쓰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기호를 씁니다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시그마 이거는 다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읽기를 읽기를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시그마 우리가 시그마 이라면 앞에서 뭐하고 똑같냐면 이 기호도 시그마였죠? 표준편차 있잖아 그죠? 이것도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이름은 똑같습니다 근데 의미는 달라요 이거는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 시그마라는 기호는 다 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죠? 다 더한다 그래서 다 더하는데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에 5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XI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알죠? X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다 더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나누기 밑에 거는 5는 뭐였죠? 뽑았는 개수였지 뽑았는 개수 그러니까 당연히 N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그마 XI를 N으로 나눠서 우리가 X바 산술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값을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이 산술평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산술평균은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 산술평균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첫 번째 게 6이 나왔고 두 번째 게 7이 나왔고 세 번째 게 8이 나왔고 네 번째 게 9가 나왔는데 만약에 다섯 번째 걸 잘못 측정을 했어요 잘못 측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잘못 측정을 해서 100이 나와버렸습니다 100이 그러면 이때 산술평균이 얼마냐 다 더하면 되겠지 그죠 6 7 8 9 100 다 더해서 5로 나눠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X바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6이 나올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26 정도가 나올 겁니다 100만 해도 5로 나누면 20이잖아 그죠 20이기 때문에 한 26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이터들은 전부 단자리 6 7 8 9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나의 잘못된 데이터 100이라는 데이터에 의해서 평균치가 원래는 계략적으로 8이 나와야 되는데 8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가 26이 나와버리는 거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 측정된 데이터 때문에 평균치가 확 올라갑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걸 가지고 이상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 산술평균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지만 이 이상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평균이 아니지 그죠 근데 이 평균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높게 잡았을 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굉장히 낮게 잡았을 때에도 똑같겠죠 그 하나의 데이터에 의해서 평균치가 확 확 변하는 거예요 이해 되겠죠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냐면 이게 산술평균은 많이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데이터를 다 더해야 되죠 그죠 5개니까 5번만 더하면 되겠지만 50개였다 그럼 50개 다 더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대표값을 구할 때 또 사용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 중앙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값 중앙값은 우리가 중앙값 메디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메디안 메디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거는 ME라는 기호도 쓰고 M이라는 기호도 씁니다 중앙값 ME라는 기호로 쓰고 이거는 기호로 다시 나타내게 되면 이거는 X바가 아니고 중앙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X 물결 스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 알죠 중앙에 있는 값 메디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ME라고 나타내고 X 스틸이라고 얘기를 하는 물결처럼 이렇게 그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5개를 뽑아서 줬더니 6, 7, 8, 9, 10이 나왔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앙값이라는 거는 우선은 이거는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야 됩니다 크기 순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다 그죠 나열이 돼 있지만 크기 순서대로 작은 거에서부터 큰 순서로 나열하고 난 뒤에 가장 가운데 있는 값 이해 되겠죠 가장 가운데 있는 값 이게 뭐 중앙값입니다 그러면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고 작은 것 큰 것 작은 것 큰 것 가운데 있는 것 8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되겠죠 이게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메디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m이 x스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홀수계 이 데이터가 홀수계에 있을 적에는 가운데 있는 값을 찾을 수 있겠지 맞잖아 그죠 홀수계에 있을 적에는 가운데 있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짝수임은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1이라는 값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러면 짝수계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작은 것 큰 것 작은 것 큰 것 중간에 두 개가 있죠 이해 되겠죠 이때는 뭐 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짝수계 일정에는 짝수계 일정에는 요기에서는 여섯 개니까 중앙에 있는 8 더하기 9 나누기 2 이렇게 돼 중앙에 있는 두 개를 구해서 중앙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어 준 값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8.5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이해 되겠죠 그러면 짝수계 일정에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홀수계일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중앙값은 8이다 그죠 그러면 산술평균과 중앙값은 같으냐 같습니까 여기서는 같지 근데 항상 같은 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만약에 아까번에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마지막 데이터가 10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술평균은 얼마라 그랬습니까 산술평균은 26 정도 된다 그랬죠 근데 X스틸 중앙값은 여기에서는 얼마다 중앙값은 똑같이 8입니다 왜 여기에서는 큰값 이런 필요 없지 그죠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여기에서는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산술평균과 중앙값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중앙값은 이 이상치에 이게 이상치라고 그랬죠 이상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값이 중앙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게 중앙치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또 세 번째 보면 뭐가 있냐면 최빈값이 있죠 최빈 최민수가 아니고 최민수가 아니고 최민수가 아니고 최빈수 이렇게 보시면 최빈수 알겠죠 뭐 최빈치라고도 얘기를 하고 최빈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최빈값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기호로는 모 라는 기호를 쓴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빈도 숫자가 빈도 숫자가 최고인 곳의 값 이해 되겠죠 그걸 최빈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도 숫자가 최고인 곳의 값 여기에서는 빈도 숫자가 하나씩밖에 없죠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최빈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우리 동에 사는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에서 20대도 있을 것이고 또 뭐 21에서 30도 있겠죠 연령대가 31에서 40 있을 수도 있고 또 어 제로에서 제로에서 10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11이 돼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조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을 데리고 와서 이제 연령대를 조사했더니 아 보니까 여기서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조사했더니 여기 세 번째는 여기 네 번째 여기 다섯 번째 여기 또 여섯 번째 여기 일곱 번째 여기 여덟 번째 여기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빈도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도수가 빈도수가 최고인 곳의 값 이 최빈값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빈수 뭐 최빈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최빈치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빈도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의 대표값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21에서 30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구한다 이 중앙값 그러면 25가 되겠지 이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빈값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빈도수가 가장 많은 곳의 값 이걸 갖다가 최빈값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네 번째 또 보면 범위 중앙치라는 게 있다 그죠 네 번째 네 번째 또 범위 범위 중앙치 중앙값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중앙치라고도 얘기한다 범위 중앙값 중앙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서는 값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값 치 상관없습니다 중앙값이라고 돼 있는데 이 중앙값은 우리가 기호로는 m이라는 값을 나타내는 거고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요거는 최대값과 그 구간에 최대값하고 그리고 뭐 최소값 더하기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그죠 x맥시멈 x미니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누기 2 이렇게 보시면 요걸 갖다가 범위 중앙치라고 얘기한다 범위에 범위에 중앙에 있는 값 아까번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에서 어 11에서 예를 들어서 11에서 뭐 20 21에서 30 이런 값이 있었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범위 중앙치라는 거는 뭐냐면 요 가운데 있는 값 이게 범위 중앙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기에서 요 범위의 중앙값이라는 거는 20 더하기 11 최대값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이죠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얼마 25가 나오겠지 어 요 왜 11입니까 아 11이네 그럼 25가 나오는 게 아니고 11에서부터 어 10에서부터 20 이렇게 되려나 그죠 하면 요거는 15 이렇게 나오겠죠 15 맞습니까 15.5가 나오네 그죠 여기에서는 이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왜 되냐면 여기에서는 제로에서 10까지 뭐 예를 들어서 아까번에 얘기했듯이 11에서부터 20 그리고 맞나 그죠 그리고 21에서 30 이렇게 봤을 때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범위 중앙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 구간을 가져온다 그러면 요게 중앙값이잖아 그죠 중앙값 11 더하기 20 그럼 31이네 그죠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가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 때는 15.5가 나옵니까 그러면 요기 중앙값은 15.5 이렇게 되겠네 맞죠 뭐 그렇게 됩니다 요기에서 큰값과 최대값과 최소값 두개를 더하고 그리고 나누기 2 해주면 요 범위에서 중앙값을 구할 수가 있는거죠 알겠죠 그걸 갖다 우리가 범위 중앙값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되어있는거고 그리고 뭐냐면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범위 중앙값이 있고 그리고 다섯번째 또 뭐가 있냐면 기하평균이 있습니다 기하평균 기하평균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우리가 지오메트릭 이렇게 해서 G라는 표현을 씁니다 G라는 표현을 쓰고 이 기하평균은 다 곱해주면 돼요 다 곱해주면 됩니다 이 기하평균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다 곱해주면 됩니다 다 곱해주고 난 뒤에 이 값을 뭐 N분의 1승을 해줍니다 값들을 다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섯개를 뽑았는데 이 값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 기하평균은 저기에서 어떻게 구하냐면 6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 뭐 다섯개니까 5분의 1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랬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걸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기하평균은 7점 얼마가 나오냐면 7.87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다 곱해주고 N분의 1승 이렇게 해주면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여섯번째 또 대표값으로 나타내는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조화평균이 있습니다 조화평균 조화평균이라는거는 하모닉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뭘로 나타낸다 H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니까 조화평균이라는거는 조화평균은 우리가 조화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시그마 시그마 역수치입니다 XI XI 분의 1 역수치의 합 알겠죠 조화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역수치의 합입니다 역수치의 합의 평균 알겠죠 역수치의 합의 평균 분의 1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걸 역수치의 역수치의 합의 시그마라는거 합한다고 그랬죠 역수치의 합의 평균 분의 1 이래겠죠 요걸 다시 쓰게 되면 다시 쓰게 되면 이거 번분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하면 1분의 1 이거 큰 분수니까 1분의 1 이렇게 나타내면 이것뿐에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시그마 xi 역수치 분의 1 분의 n 이 등 이거하고 똑같은거에요 알겠죠 요 기호는 요 공식은 요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은 여기서 공식 굉장히 많습니다 공식 굉장히 많는데 이거 다 외우려고 하면 안돼요 그냥 이거 외울 필요 없겠지 그죠 이런거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역수치의 합 n을 역수치의 합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구해보면 n이 얼마냐 하면 5개였죠 n이 5였고 그러면 여기에서 역수치의 합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6 7 8 9 10이었다 라고 보면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하는거지 분의 5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역수치의 합 분의 n 이렇게 해서 구하면 우리가 조합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품질경영기사에서 다루는 대표값이라는거는 대표값이라는거는 크게 6가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산술평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쓰일 것이고 그 나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이다 이러면 산술평균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문제도 단편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거지 이해 되겠죠 단편적으로 나오니까 그렇지만 사용되는거는 산술평균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집단의 뭐 대표값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재로 다시 돌아오면 중심위치 대표치 있죠 거기에 보시면 산술평균 이해하실겁니다 그죠? 설명 다 드렸으니까 산술평균 있고 그리고 두번째 보면 중앙값 있죠? 중앙값 ME 메디안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중위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X스틸이라고 그랬지 그죠? 뭐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는 가장 가운데 있는 값 홀수계일 적에는 가운데 있는 값이 존재할 것이고 짝수일 때는 가운데 있는 두개를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앙값을 구할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데이터를 크기순수로 나열해야 됩니다 크기순수로 나열하고 가운데 있는 값인데 밑에 줄에 보면 데이터의 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개의 데이터의 평균이 중앙값이 된다 그리고 이상치의 동그라미 이상치의 이상치의 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게 뭐? 중앙값이다 이렇게 보면 이상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값은 뭐? 중앙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빈값이라는 거는 빈도수가 가장 많은 곳의 대표값 MO라고 그렇게 되어있다 그죠? 이걸 최빈수 뭐 최빈값 최빈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범위 중앙값이라는 거는 범위 중앙값이라는 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해서 나누기 2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범위의 가운데값 중앙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하평균이라는 거는 다 곱해서 개수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개수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조합평균은 역수의 합이라고 그랬죠? 역수의 합은 N을 역수의 합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 대표값을 나타내는 값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허터짐의 정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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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